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무원은 내년도 창조지역사업에 고성군의 공룡콘텐츠와 합천군의 대평군물 콘텐츠가 선정돼 국비 5억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성군의 공룡콘텐츠 활용, 활력 넘치는 공룡마을 만들기는 공룡이라는 테마를 활용해 공룡인형극 제작과 공룡콘텐츠 상품개발 그리고 체험부스를 설치, 운영해 글로벌 콘텐츠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합천군의 전국 유일의 대평군물 농촌 전통문화 콘텐츠 사업은 초기면 대평마을에서 전해지는 군물을 복원해 2차간은 합천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널리 알리는 사업입니다. 도는 선정된 2개 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색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